다니엘 오늘의 기도 2, 2024년 7월 12일, 하나님 자문 12장 12절 앞에 있습니다. 아기는 불이한 이익을 탐하지만, 어이는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. 아멘. 하나님, 저는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? 제 자신을 돌아보며,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. 그 뿌리를 예수님께 두고 있습니까?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? 아버지의 말씀이 두고 있습니까? 성령님께 두고 있습니까? 아니면 사람의 정, 인정, 그게 두고 있습니까? 물질에 두고 있습니까? 나 자신에게 두고 있습니까? 아버지, 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해주십시오. 아버지 하나님께, 우리 주님께, 성령님께, 아버지의 말씀께 뿌리를 내리게 해주십시오. 그래서 제대로 열매를 맺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